여러분, 면역력 강한 슈퍼푸드, 몸속 독소를 해독하는 신의 한 숲, 바로 천연발효 식초입니다. 그래서 식초를 많이 드시는 것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식초의 다양한 효능을 제대로 즐기실 수 있는 최상의 명품, 천연발효 식초를 소개해드릴게요. 이거 만드신 분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대사관 셰프 출신, 대한민국 최고의 발효 전문가, 최연가의 임채홍 장인을 만나보시죠. 저희 최연가 식초는 최상의 함량 사과를 원료로 한옥 발효실 항아리에서 5년간 좋은 숙성한 건강한 식초입니다. 발효의 최고봉은 식초입니다. 와, 정말 장인의 모습이 딱 느껴지네요. 샐러드 드레싱, 각종 무침에 이 한 방울만 넣으면 정말 환상적인 고급진 맛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천연과일 발효 식초의 달달하고 상큼한 맛에 콤부차처럼 고급 음료로도 즐기면서 건강을 챙기십시오. 식초를 매일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평균 수명이 남성은 10년, 여성은 무려 12년이 더 길어진다는 연구보고도 있습니다. 세계 10대 슈퍼푸드인 식초. 식초를 매일 먹는 습관, 건강한 장수의 비결입니다.